친구들, 오늘은 코스트코에 좀 물가를 잡았어요. 어땠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콧밥지. 안녕. 안녕. PD와 함께 코스트코 12월 장보기 함께 하실까요? 고프로 히어로 7 타임워프 기능으로 같이 가보실게요. 초입부터 할인하는 제품들 진열이 가득했거든요. 로션 제품 몇 개 세트로 해가지고 샴푸랑 묶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쇼핑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딸아이 장난감 먼저 하나 골랐습니다. 글라스 데코 하나 들고 돌고 있고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 제품 5만 원 할인하고 있어요. 코스트코 전용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필립스 토스터기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사려고 하고요. 비닐 장갑 커클랜드 전용 제품 3가지 사이즈에 있었고 유산균 젤리 같은 거 있었고요. 향균 물티슈 청소포 할인했고요. 그리고 액체 코너에서는 꽃담초 섬유유연제 있었어요. 그리고 3M 단열 뾱뾱이랑 듀라셀 건전지 두 가지 사이즈. 그리고 패딩 정보는 지난달에 11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로 내려가서 일단 아이랑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 치킨 샐러드 먹었고 아이는 핫도그 세트 먹었어요. 아래층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성 제품들 많이 나와있었고요. 겨울을 전용한 제품들 그리고 젤리 할인하고 있어서 사진 찍어봤고요. 오레오 할인하고 있고요. 시식코너에서 젤리 시식하고요. 이번 달에는 유독 할인하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간장도 할인하고 되게 좀 풍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늘상 사는 김도 사고 사람도 많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갔는데 사람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이랑 가볍게 마시기 좋은 샴페인 종류도 할인하는 거 있었고요. 정류 코너에서는 목살 있었고요. 그리고 뭐지? 꼬막 비빔밥이 새로 나왔던데? 꼬막 비빔밥 델리 코너에서 즉석 조리식품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전 이렇게 샀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고프로 타임워프 기능으로 촬영했습니다. 아침에 저녁 perlu 하나씩 exercised 고프로 타임워프 기능으로 촬영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